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으로부터 고강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의 새로운 경제금융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 타타르츠탄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국가들의 새로운 투자 플랫폼과 곡물 거래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브릭스 투자 플랫폼을 제안한다며, 이는 우리 국가 경제를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글로벌 사우스와 이스트에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최대 곡물, 콩의 종자 생산국에 속한다며, 브릭스 곡물 거래소를 설립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